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슬로몬은 로보함을 낳고 로보함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바스를 낳고 여호사바스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은이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에를 낳고 스알디에는 수루빠벨을 낳고 수루빠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을 낳고 아스루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아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부터 다윗까지 열래되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래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래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퇴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퇴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퇴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은 인마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들어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장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다 해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심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해로당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렘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이라 이에 해로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애굽으로 피하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해로시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해로시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해로시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렘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굽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해로시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해로스를 이어 유대의 임금댐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3장 세례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다 이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걷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토로스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덕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풀에 던져지리라 세례를 받으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들귀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장 시험을 받으시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타나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삼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어부들을 부르시다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배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깊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다 예수께서 온 칼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5장 복이 있는 사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지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율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소금이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분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와 율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드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드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허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질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가늠하지 말라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미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향한 이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험하게 하미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험함이니라 맹세하지 말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미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내려주시미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